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차량용 제품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하나는 스마트폰 충전 거치대와 또 하나는 차량용 무선 청소기입니다. 둘 다 카렉스 브랜드 제품이고요. 제품 지원은 마켓스마트에서 협찬해 주셨어요.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마켓스마트에 대한 설명이 잠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마켓스마트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고 또 판매자가 다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세상입니다. 마켓스마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. 그곳에서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하면 60% 포인트로 환급을 받아서 나중에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완전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사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또한 자신의 SNS나 메신저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나중에 그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일어날 경우에 저희가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정말 스마트한 세상이죠?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제품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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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Authen domin stem innovative 오늘은 차량에 비치 해두고 사용하면 좋을 제품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employee 마음에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켓스마트 덕분에 앞으로 더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겠죠?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마켓스마트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